아빠 덕분에 다들 잘 이겨낼 수 있었어. 그렇게 얘기해줘 있고 고맙네. 그리고 나도 그때 아빠가 옆에서 준이 힘내라고 잘 버티고 있다고 얘기해줘서 그게 진짜 고마웠어. 왜 울어? 날이 저렇게 밝은데 다행이다.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힘이 됐다면 다행이다. 다시 주저앉게 하고 외로운 세상 나는 아빠가 이런 얘기를 엄마랑 수, 준수, 도준이한테도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. 그래, 그래야겠다. 아빠도 울고 싶을 땐 울고 웃고 싶을 땐 웃고 그래야지. 그래, 아빠 흰머리 덜 생긴다? 요즘 많이 생겼어. 나 아빠랑 해보고 싶은 거 생겼어. 뭐? 뭔데? 아빠 보고 싶었어요. 준아, 아빠도 보고 싶었다. 아빠! 아빠! 나는 잘 지내니까 아빠가 많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. 그래, 아빠도 편해질게. 우리 앞으로 계속 행복하자. 그래, 더 행복하자. 좋다. 아빠랑 이런 것도 해보고. 덕분에 해봤다. 아빠 스타일 아닌데. 아빠. 아빠.